우리 김장 하려고 심은 배추가 그 벌레가 먹는 거 유기농이고 약을 안 쳤더니 송송 먹었었는데 그나마 또 알이 배기 시작하네요 튼실하게 그 벌레 먹는 걸 다 이기고 그래도 끝내는 살아남아서 이렇게 우리 김장 한 15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뒀다가 이번 김장하고 남은 것은 봄에 또 봄 김장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참 잘 자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기 무도 속이 잘 들어있고 배추도 이 정도면 사먹지 않고 올해도 김장할 수도 있고 양배추는 겨울 내내 양배추, 세러드 케일은 주스로 먹고 당근도 우리 먹을 만큼 조금 심었는데 사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것만 해는 우리 먹을 것만 조금 더 심었기 때문에 이 땅이 경계선으로 우리 땅을 남한테다가 그냥 내버려 뒀던 땅인데 이번에 경계선 정리하면서 찾아서 우리가 농사를 새로 짓은 곳이에요 이 정도 한 3m 정도가 우리가 손해를 받더라구요 쭉 여기를 심어서 좀 밑에는 고구마를 심었어요 여기는 고구마 그래도 무엇이든지 심으니까 이렇게 잘 되네요 참 여러 가지 골고루 우리가 텃밭에 나오면 마트 가지 않고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골고루 요리에 필요한 것들을 다 심었어요 참 보람이 있죠 옥수수도 이제 11월 달 쯤 되면 따서 또 싱싱한 옥수수를 먹게 생겼네요